자 2020년도 9월 14일 해외선물 시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침장에 이야기한 것대로요 장중에 계속 상방을 우리나라 주간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상방을 쳤어요 나스닥 S&P 이번주에는 무조건 상방을 쳐야 된다 확률은 거의 90%다 라고 제가 시험 분석 다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자 아침장 시작하고 난 다음서부터 이야기 했던 거에요 오늘 아침에 갭상으로 일단 뭐 아주 큰 갭상은 아니지만 일단 소폭 갭상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시험 분석해 드린 시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나스닥이 어느정도 오늘 고점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S&P를 여러분들 한번 잘 지켜볼까요 자 S&P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는요 일단 오늘의 강력한 매물벽이 지금 돌출이 됐어요 그래서 3385.25 25서부터 지금 주가가 지근지근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료를 준비한 시간서부터 자료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요 뭐 한 시간이 좀 지나간 거 같아요 자 3325가 지금 이 구간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구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강하게 지금 하방압력을 바꾸는 있는데요 자 S&P도 제가 아침장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대로 자 주간장에는 절대 주가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시험 분석을 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강한 매물벽에 지금 도달이 돼서 이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오른 장에 비하면 아직 뭐 크게 빠진 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유념있게 지켜볼 것은요 일단 나스닥이 문제가 아니고요 나스닥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을 해외선물의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은 S&P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자 빠지면은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자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번 장에 대한 시험 분석을 제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해외선물 나스닥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댐 하나는 남아 있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마지막 댐이 하나가 지난주에 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일봉을 이렇게 보시면 자 요 전저점을 지금 깨지 않고 기술적으로 지금 반동 구간이 오면서 밑에 꼬리를 달고 지금 양봉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봉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잘 지켜보셔야 될 건 자 1차 2차 이렇게 지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지금 주초 월요일 아닙니까 이번 주에 해외선물 미국장이 아마 만기일이 아마 될 겁니다 자 앞서 오전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뱅크 손정이가 금융회사를 차렸어요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를 차려서 이제 해외선물장에 강력한 이제 투자자가 지금 나타났는데 자 이 내부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배팅을 하는 회사의 내부정보가 홀옵션에다가 풀 배팅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정보가 이게 세어 나올 정도면 조직관리가 이게 잘못된 거죠 그거는 뭐 이미 상대방한테 내 패를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일단 뭐 풀옵션에다가 그렇게 풀 배팅을 했는데 반대 입장 그러니까 매도를 친 사람들 입장을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물옵션이라는 게 옵션 매도자의 힘과 옵션 매수자의 힘이 누가 더 센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다 얘기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무튼 지금 시간 이후로 지금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되 자 이제 마지막 댐이 하나가 제가 남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댐이 지지를 받기 이전에 지지를 받기 이전에 이번 주는 무조건 기술적으로 올라와야 돼요 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더라도요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100% 올라오는 구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국장은 무조건 지금 구간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0%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좀 시간방 떠는 것 같으니까 100%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90%는 무조건 올라와야 된다 제가 배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0%는 무조건 올라와야 되는데 그 나머지 10%에 대한 그거를 못 이기고 90% 상승 확률이 있는 그 상승 확률이 10%에 밀려가지고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이거 하락 압박이 무진장 강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야 될 것은요 지금 현재 시간 지금 뭐 6시 정도밖에 안 됐고 미국 본장이 열리려고 그러면 아직 뭐 한 4시간 5시간 넘게 지금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주가가 빠지면 이거 좀 별로 안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승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시간 오늘의 지금 고점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아직 미국 주가가 내일 새벽 6시까지니까 고점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시간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오픈 해가지고 요유준비 땅에서 지금 3385 라인에서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오늘 뚫고 올라가는지 못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오늘의 맥점은 3385, 86을 뚫고 올라가서 추가 반등이 강하게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러면 추가 반등이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 그래서 상승 추세가 유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냐 약 3400포인트까지는 상방을 쳐야 돼요 대충 제가 찍어드리면 그냥 대충 시황을 찍어드려도 3400까지는 좀 그렇고요 약간 좀 맥점을 좀 찍어드리면 3388 3388이면 얼마야 아니 그러면 뭐 얼마 안되네 여기 여기 3338 3388이면 대충 뭐 한 여기쯤인데 자 여기를 이제 돌파를 3388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리고 지지를 받으면은 3400포인트까지 오늘 주가가 상방으로 강하게 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읽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켜보셔야 될 건 자 현재 구간 3385, 86 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야간장에 주가가 빠지면 이건 상황이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돌파를 했을 경우에 3388을 돌파를 해서 강한 매수세가 돌기 시작을 하면 3400포인트까지는 상방을 치겠다라는 그 신호로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적극적으로 장추위를 보시면서 제 시황 분석이 맞아 들어가는지 하나씩 하나씩 지켜보면서 제가 맥점을 찍어드렸던 그 부분에서 매도로 대응할 것이냐 매수로 대응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아무튼 저는 주요 맥점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하게 알고 있지만 이게 뭐 유료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제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맥점이 어느 구간이다 거기를 돌파를 했을 때 내가 매수로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매도로 대응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맥점을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네요 지금 현재가에 3385를 뚫고 올라가고 그랬을 때 3388라인까지 도착이 됐을 때 도착이 됐을 때 그 이후로 매도로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매수로 대응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제 의견을 담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유사 제가 제 시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식을 전달을 하면서 이게 뭐 돈 받고 팔아먹는 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제 시황 분석을 보시면서 뭐 반대로 진입 들어가서 손실을 봤다라는 그런 뭐 그런 엄한 소리를 제가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뭐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해서 단돈 만원 갈비탕 값이라도 보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 채널 제 채널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제 지식을 일방적으로 그냥 제시하는 것 밖에 없으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할지 매도로 대응할지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아무튼 저는 뭐 다른 생각은 없고요 제 채널에 대한 홍보 그리고 제 실력에 대한 입증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올리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홍보를 해 드리면요 왼쪽에 이제 이 대박 주식 시리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왕 홍보를 하는 거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 10개월 가까이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보시면은요 지켜보시면은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종합 주가가 굉장히 고점이에요 자 쫓아 붙을 때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쫓아 붙으면 주가가 조정이 올 때 하락폭도 그만큼 크고요 그리고 너무 비싼 종목을 고점에서 고평가 종목을 사면 여러분들 그만큼 불안하고 떨어졌을 때 손실복이 워낙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수를 할 거면 그나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아직 덜 오른 종목들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수익을 낼 때에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올렸던 자료 한번 볼까요 자 2020년도 9월 14일 11시 지금 현재 36분인데요 자 오늘 시왕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침장에 지전정보점 강한 반동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하며 자 여기 보시면은요 맨 좌측 이 좌측입니다 맨 좌측 실전 수익일은 후원자가 종목 추천시 받은 후원금으로 동시에 후원자와 제가 동시에 매수를 해서 후원금 받은 돈으로 여기에다가 100만원 요렇게 1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95만원 요렇게 요게 이제 지난주에 후원 받은 것 같고 95만원 하고 100만원 이렇게 해서 이 국민기업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종목당 후원금은 100만원이고요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목표가 100%가 초과 달성을 하게 되면 후원금 100만원을 전부 후원한 사람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되돌려주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서는 일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붉은 태양 차관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빼수를 하더라도 자 종합주가가 아직까지는 계속 상방을 치고 있으니까 비커플링이 지금 연일 지금 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받겠다 이렇게 해서 후원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 지금 4주, 11주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돈이 되는 종목만 지금 62개 종목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한주, 네주, 다섯주, 열주 이렇게씩 매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서부터 100만원씩 100만원씩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100만원어치를 다 샀고요 여기는 104만원을 샀고 여기는 95만원을 샀어요 사다가 보니까 5만원이 일이 더 들어갔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야 이거 동시에 매수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종목이 100%가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무료 주식 받고 그리고 후원금도 내가 지원했던 그 후원금도 도로 돌려받는 거죠 그 꿈의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합주가가 연일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뭔가 그래도 좀 위험성이 덜한 그리고 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도록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도 봤고요 그리고 후원했던 그 후원금도 도로 100% 오르면 환불도 받고 여러분들 수익률은 100%가 이미 되는 거죠 이 꿈의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은요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에 홈페이지로 카페로 바로 연결이 되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자 그 자료를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잖아요 이 더보기를 누르면 국민기업 관성 카페에 후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회원을 가입하신 후에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받고 싶다 그렇게 카페에다가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을 해 주시면 제가 백만 원을 후원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백만 원을 제가 종목을 추천하고 저랑 똑같은 시간대에 같이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100%가 올라오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환불을 해 드리는 그 정책을 지금 피고 있으니깐요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